이강민의 잡지사 2월 5 두 번째 페이지 잡지사의 기가 성진이 국내 최초 AI 고생물학자 이성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역시 시작부터 인공지능보다 더 인공적인 리액션. 약간 중독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매력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이성진 연구원이 공룡 닮았다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칭찬인가요? 아니면 어떤 공룡인지를 모르겠네요.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좀 들으시나요? 약간 공룡상이시긴 해요. 저희 고생물학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연구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가 사랑하면 닮아가듯이. 공룡을 사랑하다 보니까. 저도 작은 공룡 연구하니까 저도 좀 작고. 작은 공룡상이다. 반갑고요. 아직 좀 대면대면한 느낌은 있어요. 우리 친구인데. 아, 네. 아까 이제 생일도 대충 서로 텄거든요. 생일 축하선물도 서로 보내주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니까. 먼저라고. 예. 4월생이십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 얘기를 우리가 심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두 번의 방송에서 이성진 연구원이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게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다. 왜? 지금 새들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조류는 다 공룡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조류라는 게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있지만 전체 공룡 중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가 이제 더 넓은 포유류에 속하듯이. 아, 공룡이라는 더 넓은 카테고리에서 조류가 나오는 것이다. 네. 그렇죠. 좀 배우신 분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그림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요. 저 왼쪽은 보기만 해도 살벌한 코모도 도마뱀이고요. 오른쪽은 세계에서 가장 귀여운 새라고 알려진 흰머리 오목눈이 뱁새라는 새입니다. 네. 그럼 저 두 친구 중에 공룡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뱁새란 말입니까? 도마뱀이 아니라? 후예라기보단 이제 뱁새가 공룡인 거죠. 그래서 코모도 도마뱀은 공룡과는 거리가 멀고요. 아, 저게 어떻게 공룡이에요? 저 무해한 눈빛과 저 귀여움을 보고도 공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1만 구독자가 지켜보고 있어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만 명이나 됐나요? 축하드립니다. 이 와중에 뱁새가 공룡이다. 코모도 도마뱀 무섭게 생기고 해서 딱 봐도 공룡 같아요. 덩치도 크고요. 그래서 공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공룡과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악어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영화 같은 거에 영향을 받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룡 하면 주라기 공원 같은 데서 나오는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포악한 친구들 네, 괴물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공룡을 괴물이랑 동일하게 여기 있는 그런 생각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한데 그런데 저 중에 공룡은 흰머리, 오목눈이, 뱁새가 공룡이다 이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윤무부 박사님이나 새 박사님들이 나는 공룡 박사이기도 하다라고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좀 더 좁히면 새 박사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면 지구상에 만 종이 넘는 새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비둘기, 닭 할 거 없이 다 공룡에서 나온 친구들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공룡에서 나왔다라는 말 자체가 약간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짚고 넘어가시네? 그냥 공룡이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누가 양계천 가서 공룡 수천 마리 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제 개 보고 여기 개가 많이 있으면 포유류가 굉장히 많네 라고 하진 않잖아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아니, 그럼 시골에서 예를 들어 이성준 군의 할머니 댁 가서 아침에 닭 소리 듣고 깹니까? 공룡 소리 듣고 깹니까? 그건 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룡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뭐, 그렇죠. 아우, 진짜 배운 분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공룡들이, 그러니까 닭도 공룡이라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백악기, 쥐라기에 살던 공룡들이 점점 날개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변해서 지금의 닭 모양, 비둘기 모양이 된 겁니까?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새라는 동물이 정확히 쥐라기 끝나갈 때쯤 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쥐라기 끝나갈 때쯤? 네. 지난주에 익룡은 공룡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저희 에디터랑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럼 익룡은 어떤 친구예요? 익룡은 정확하게 말하면 공룡은 아니지만 이제 공룡과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친척?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악어를 공룡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는 악어가 이제 공룡과 제일 가까운 친척이고요. 새들은 공룡 그 자체고? 아, 예. 그렇죠. 그래서 공룡의 친척이라고 하진 않고요. 네. 그런데 익룡은 이제 악어보다도 공룡과 좀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럼 공룡이 아닌데 왜 룡자를 붙였을까요? 익룡에? 아, 그 용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번역되면서 용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사실 그 도마뱀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영어 단어로는. 네. 사우루스? 네. 뭐 그런 말이 붙어서 이제 익룡이라는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공룡이라든지 이런 화석을 연구했던 분들은 이걸 다 도마뱀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커다란 도마뱀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다이노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마뱀이고요. 지금 학자들도 익룡이라고 부르나요? 네. 그 이름은 이제 굳어져서 익룡이라고 다 부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모양새만 보고 생각하기엔 익룡이 그나마 새랑 가장 비슷해 보이는데 새는 공룡 그 자체인데 또 익룡은 공룡이 아니라니까 약간 족부정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익룡은 공룡의 친척 수준이고 새는 공룡 그 자체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룡 하면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이런 크고 이제 걸어다니는 그런 동물을 생각해서 익룡이 새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공룡 중에서도 새와 굉장히 가까운 축에 속하는 그런 공룡을 보시게 되면 그냥 진짜 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 스필버그 아저씨가 만들어낸 환상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군요. 사실 최근 영화에서는 그래도 좀 깃털 달린 공룡이 많이 나와서 최근 나온 주라기 공원 그 시리즈에서는 깃털이 심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혹시 보셨는지 좀 보지는 못했는데 그 기사는 봤어요. 보시면 깃털 달린 공룡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그게 어떤 정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스필버그 아저씨도 어쩔 수가 없군요. 반영을 잘 해주신 거죠. 요즘 저희 에디터 한 명이 공룡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하소연하기를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새의 손목에 약간 좀 집착 아닌 집착을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약간 새의 손목 얘기를 하도 봐서 악몽을 꿀 정도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잘해줘서 열심히 해요. 새의 손목이 왜 중요한 겁니까? 학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공룡과 새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연결고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새의 손목. 우리 손을 보시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이렇게 뒤집어다 돌릴 수가 있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혹시 영화를 안 보셨다고는 하셨지만 영화에서 공룡이 나올 때는 주로 어떻게 자세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티라노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작아 보이는 그 앞다리로 네. 별거 안 하고 있던데요. 뭐 이렇게 아까 하셨는데 네. 대충 그러고 있죠. 손바닥이 약간 정면을 보게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바닥을 향하든지 네. 사실 공룡은 이런 자세를 할 수가 없었던 동물이거든요. 아 원래는요? 네.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티라노는? 이제 손바닥이 마주보는 게 맞는 자세죠. 손바닥이 마주보게끔 있을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도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걸 돌려서 돌릴 수 있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람은 이렇게 손을 엎었다 뒤집었다 할 때처럼 이렇게 팔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지만 티라노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 티라노를 비롯해서 이제 공룡은 그런 이제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행동이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중요한 연결고리입니까? 음...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이런 손목이라든지 이런 팔뼈의 구조 때문인데요. 손목 자체는 중요한 게 이제 처음에 공룡이 이제 새와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시조새가 등장했을 때부터 쭉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주장이 이제 좀 사그라들었어요. 시조새가 처음에 이제 19세기에 발견이 된 이후에 이제 그런 주장이 있다가 20세기 들어서면서 근데 공룡에서 이제 뭐 새에서 발견되는 뼈라든지 그런 게 좀 발견이 안 된다는 주장이 이제 좀 힘을 얻으면서 이제 조금 그런 공룡과 새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듯 싶다가 60년대 들어서 어떤 커다란 60공룡 화석이 발견이 되거든요. 네, 네. 이름이 대이노니쿠스라는 공룡인데요. 그 공룡이 이제 발견되면서 그 공룡을 연구한 학자나 이제 손목을 보니까 새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1960년대 들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제 더 이제 자세히 보다 보니까 확실히 시조새와 데이노니쿠스라는 공룡의 손목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에 더 많은 연구가 되면서 공룡과 새의 연결점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됐죠. 우리가 지금 치킨을 배달시켜도 닭다리는 있지만 닭 손목뼈는 없잖아요. 날개를 시키시면 아마... 날개뼈? 네. 그게 새 손목입니까? 그러니까 다 끝까지 연결이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룡의 손목이라는... 그러니까 다 공룡이라 그러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옛날 공룡이랑 지금 공룡인 새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목이... 손목뼈가 새에서는 손바닥뼈하고 융합이 된 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형태도 변하긴 했는데 지금 새는 그렇지만 시조새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변해가는 변천사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화석을 통해서. 지금 새들은 날 수가 있는데 옛날에 티라노 이런 친구들은 못 날았잖아요. 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날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겠죠. 날개가 제대로 있으면서. 날개를 이제 움직이려면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 어떤 근육을 쓰는지 혹시... 제가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 어깨 근육, 어깨? 팔을 움직일 때... 아, 팔을 움직일 때... 이쪽 가슴 쪽 근육을 많이 쓰죠. 그러네요. 네, 운동하실 때 아마 그렇게 하실 텐데요. 그래서 새도 가슴 쪽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날개를 이제 퍼덕겨야 되니까. 그런 가슴 쪽 근육이 많이 있으려면 이제 가슴 근육이 붙는 뼈가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해 있어야겠죠. 네. 그런 특징이 이제 새한테 나타나는데 날지 못하는 공룡한테서는 그런 이제... 특징이 없군요. 부착점이 조금 작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시조새는 익룡이랑 또 다른가요? 네, 다른데요. 시조새는 일단은 원시새나 아니면 새와 굉장히 가까운 공룡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익룡은 이제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익룡은 공룡에서 완전히 벗어난... 친척이니까. 네, 동물이기 때문에 다르고요. 시조새는 모습이 어떻게 생겼었답니까? 학자들이 유추하기로는? 네, 여기 보건도도 나오고 있게 하지만... 보건도를 띄워드렸습니다. 그냥 보시면 이거는 그냥 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좀 다른 점을 혹시 짚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 다리 쪽 위에 좀 특이한 기관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저건 뭔가요? 뒷다리에요. 그냥 뒷다리에 털 달린 겁니까? 네, 그래서 시조새 뒷다리에 약간 보조 날개처럼 이렇게 깃털이 달려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들은 이제 다리가 저렇게 깃털로 많이 덮여있지 않죠. 그런 차이가 또 있고... 또 하나 큰 특징이... 아, 또 있습니까? 약간 숨은... 숨은 감자 기하는 느낌인데... 뭐랄까... 약간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숙광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점이 또 있나요? 꽁지? 아, 그렇죠. 꼬리가 굉장히 길죠. 길어요. 네, 새 같은 경우는 꼬리뼈가 굉장히 많이 짧아져서 거의 꼬리가 없다시피 하는데... 시조새는 꼬리뼈가 굉장히 길게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왜 없어지는 쪽으로 변했을까요? 음... 그거는... 글쎄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죠. 드디어? 하나 막히셨구만. 그렇게 잘난 척하시대요. 네, 뭐 비행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꼬리가 짧으면 아무래도 비행할 때 유리하기도 하고요. 아, 알겠습니다. 시조새는 새가 맞는 거네요? 예전에는 시조새가 새가 맞다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새를 어떤 걸 기준으로 놓고 새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갈리긴 해요. 이게 진짜 새다 아니면 새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런 새가 아닌 공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사실 뭐 새로 봐도 별로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새의 손목을 이제 옛날에 살았던 공룡과 지금 조류의 연결고리로 짚어주셨는데 또 하나 새가 공룡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와 수강류 공룡의 공통점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수강류 공룡은 어떤 공룡입니까? 공룡을 이제 분류할 때 크게 이제 조반류랑 용반류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골반의 모습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조반류는 이제 새의 골반을 닮았다고 해서 조반류라고 하고 용반류는 용이 이제 도마뱀의 골반을 닮았다 해서 도마뱀의 골반을 가졌다는 뜻의 이제 용반류라고 부르는데요. 음 그러면은 혹시 새는 어디에 속할지 조반류겠죠? 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아닙니까? 사실 용반류에 속하는 아니 뭐야 이거 낚시반이 뭐야 새의 골반이라면서요 조반류가 그래서 새의 골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새의 골반을 보게 되면 골반을 구성하는 뼈가 3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뭐 이름을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골반 뼈가 뒤를 향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새들은? 네. 조반류 공룡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아까 조반류 아니라면서요 새는. 그래서 조반류 공룡들이 뭐 그런 이름이 붙은 거죠. 새의 골반과 비슷하게 뒤를 향해 있어서. 근데 용반류 공룡은 이제 골반 뼈 중에 하나가 앞을 향해 있는 공룡이 많아요. 그래서 앞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도마뱀과 비슷하다 해서 이제 용반류라고 했는데. 근데 재밌게도 이제 용반류 공룡이 점점 더 새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이 앞을 향했던 그 뼈가 점점점 뒤로 향하게 됩니다. 어떤 공룡은 약간 앞이 아니라 수직으로 밑을 향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새와 더 가까워지면 이제 더 뒤를 향하게 돼서 새로 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뒤를 향하게 되는 그런 변천사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름을 들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용반류 조반류 이렇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바꾸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바꾸면 안 됩니까? 사실 이제 이미 정해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이름을 막 바꾸게 되면 어떤 학자면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름을 막 자기 나름대로 근거를 들어서 바꿀 수도도 있고 이렇게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통일되어야 됩니까? 네. 먼저 딱 정해진 이름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강류는 뭡니까? 용반류 공룡 중에 이제 새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반류 공룡 안에 이제 수강류라는 이제 그런 집단이 있는 거예요. 용반류 공룡도 뭐 크게 나누면 이제 수강류랑 용각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용각류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애들. 네. 그런 목긴 초식 공룡이 이제 용각류에 속하는데요. 그런 공룡 말고 이제 그 외에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그런 육식 공룡이나 이제 두 발로 이제 걸어다니는 그런 공룡이 속하는 무리가 이제 수강류 공룡입니다. 수강류에 이제 뭐 짐승의 달을 뭐 가졌다고 해서 뭐 그런 뜻이 붙었는데요. 네. 그리고 수강류 공룡 안에 이제 새가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60년대에 발련됐던 데이노니쿠스라는 공룡. 그 공룡도 이제 물론 수강류에 속하고요. 그런 새와 공룡의 연결고리점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수강류 공룡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연결고리는 골반의 모양이네요. 골반의 모양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손목도 있고요. 일단 새는 일단 기본적으로 날개랑 깃털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깃털 부분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쥐라기 백악기 때 살았던 공룡들도 뽀송뽀송한 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스필버그 감독도 깃털을 붙여서 영화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쥐라기 공원이 처음 이제 나올 때 당시에도 이 정도 깃털 공룡이 처음 막 발견되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하진 않았죠. 영화에. 더 무섭게 보이려고. 네. 맞습니다. 사실 영화에서 나온 그 처음 쥐라기 공원의 영화에서 나온 그 벨로키랍토르. 되게 무서운 공룡으로 나오죠. 그 공룡의 모델 자체는 이제 데이노니쿠스라는 공룡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벨로키랍토르는 사실 굉장히 칠면조 크기에 굉장히 작은 공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내면은 굉장히 무섭지도 않고. 그렇죠. 데이노니쿠스는 그래도 크고 이제 그 정도로 크고 하니까는 그걸 모델로 썼는데 이름이 좀 감독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붙은 거죠. 그렇다고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바꿔버리면 되나. 실제로 칠면조 크기로 그 연구실에서 막 뛰어다녔으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냥 칠면조 고기 먹고. 귀여웠고. 아 공룡의 깃털이 그럼 화석으로도 발견이 됐을 텐데. 화석으로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찍혀서 나와요. 깃털은. 그래서 시조새의 깃털이 사실 딱 처음 발견된 깃털 화석이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때는 시조새의 깃털인지 확실히 몰랐고. 아 저희가 지금 화면에 준비해 드렸네요. 시조새의 깃털 화석. 이렇게 딱 깃털만 하나만 딱 찍혀 나오기 때문에. 진짜 선명하게 나오네요. 그런데.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뼈와 같이 깃털이 나오기도 하는데. 뼈 주위로 이렇게 깃털이 있었던 흔적이 이제 깃털이 찍혀서 그런 식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건 진짜 빼박이네요. 공룡도 깃털이 있었다는. 그래서 이게 90년대 정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깃털 달린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공룡의 비늘도 깃털이랑 연관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는 지금 파충류들, 도마뱀 이런 동물들은 비늘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는 근데 깃털도 갖고 있고 비늘도 갖고 있는데. 새가 비늘이 있군요. 그래서 이 깃털이 비늘에서 온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을 하긴 했었는데. 뭐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비늘을 깃털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유전자도 존재한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제 비늘 같은 단순한 구조에서 유전자가 어떤 특정 유전자들이 이제 작동을 하거나 하면 이제 복잡한 깃털로 변화를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늘이 복잡한 깃털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또 새의 비늘은 사실 파충류의 비늘이랑 좀 달라요. 아,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비늘이 그대로 된 게 아니고 깃털이 아까 보시면 이제 뒷다리에 시조새가 깃털이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새들은 뒷다리는 그냥 비늘로 발쪽이 다 비늘로 되어있잖아요. 아, 그게 비늘이구나. 그래서 깃털이 이제 좀 태와 비슷하게 하면서 다시 비늘로 변했다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신비합니다. 그러면 뭐 약간 우리 메머드, 맘모스라고 흔히 불렀던 메머드처럼 진짜 덩치가 큰 브라키오사우루스나 이런 친구들도 깃털로 덮였을 수가 있습니까? 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게 덩치 큰 동물이 그렇게 깃털로 다 덮여 있으면은 어떨까요? 무겁고 덥겠죠. 땀긴 하고. 그래서 중생대 그런 큰 공룡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기온이 높고 더운 상태에서 그게 이제 깃털로 다 덮여버리면 굉장히 이제 덥겠죠. 여름에 코트 입는 느낌이죠. 네. 혹시 코끼리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맞죠, 코끼리는. 네. 코끼리 어떤가요? 이제 털이 많던가요? 아, 깃털 없죠. 깃털은 없지만 이제... 솜털이 있죠, 솜털. 고양이나 이런 동물처럼 털이 많이 다 덮여 있지는 않죠. 털이 이제 듬성듬성 나 있고. 눈높이 교육. 코끼리도 이제 덩치가 크기 때문에 털로 다 덮여 있으면은 이제 그런 더운 환경에서 살기가 힘들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용각류 공룡들이 그런 덩치 큰 그런 초식 공룡들은 아마 기털이 그렇게 많이 덮여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쾌했습니다. 우리가 공룡을 파충류라고 배웠을 때는 이제 뱀이나 도마뱀처럼 공룡도 변혼동물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았죠. 공룡이 뭐 온열동물이니 냉열동물이니. 냉열동물이라고 배웠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뭐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 온열동물, 냉열동물이라는 표현은 이제 잘 안 쓰고요. 과학계에서는. 말씀해 주신 그런 변혼동물 아니면 항혼동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체온이 변하냐, 항상 일정하냐. 네. 그리고 또 외혼동물, 내혼동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내혼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람이나 다른 포유류들처럼 이제 체내에서 열을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고. 이제 외혼동물은 이제 외부에서 열을 받아야 되는 그런 동물이죠. 도마뱀이나 뭐 악어를 보시기에는 일광욕을 하잖아요. 아, 맞네, 맞네. 네. 햇빛을 받아서 자기 이제 체온을 이제 울리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요. 그런 동물들이 이제 외혼동물이고. 우리는 그냥 추운 밖에 나가도 체온은 항상 일정하죠. 그 이유가 이제 체내에서 이제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 공룡은요, 그러면? 그래서 공룡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공룡이라는 집단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일단 새는 내온동물이면서 항운동물이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공룡들도 다 새처럼 그랬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좀 덩치 큰 그런 용광류라든지 좀 이제 좀 더 원시적인 그런 공룡들은 변혼동물이지 않았을까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변혼과 이제 뭐 항운동, 외혼과 내온의 중간 정도인 중온성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용광류같이 이제 덩치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그냥 큰 덩치를 가진 것만으로도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부피랑 이제 겉넓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또 문과생이라 어렵네요. 이제 좀 덩치 작으면 이제 부피가 커지겠죠. 그런데 부피가 커지는 거는 이제 세제곱으로 커지잖아요. 그렇죠. 넓이는 제곱이죠. 자꾸 퀴즈 내시네. 잘 잘 아시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부피가 커지는 만큼 넓이가 이제 커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와 접촉하는 면적은 몸집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더 적거든요. 적어진다. 그런데 열을 이제 열교하는 이제 외부와 이제 맞닿는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몸집이 큰 동물들은 상대적으로 열을 더 적게 밖에 빼앗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그냥 몸집이 큰 것만으로도 항온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온이니 변온이니 항온이니 이거는 좀 아직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풀 수 있는 문제인가요 언젠가는? 뭐가 발견되도 이건 풀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새는 확실히 항온성이고 내온성인 거를 알고 있죠. 새는 이제 굉장히 활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적인 동물들은 대체로 뭐 항온성이고 내온성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래서 새와 이제 가까운 이제 깃털 달린 공룡들은 이제 몸이 거의 다 깃털로 이렇게 덮였던 그런 공룡들은 아마 항온성이고 내온성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용광류들은 뭐 그런 큰 몸집으로 이제 항온성을 유지는 하지만 아마 내온성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공룡과 새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짚어봤는데 하나 갑자기 궁금한 게 지난번에 이제 테라노사우루스가 실제로 어떻게 울었을까를 제가 여쭤봤을 때 뭐 성대의 구조상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와 이렇게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새랑 이렇게 연결고리가 강한 녀석들이라면 네. 약간 새 소리처럼 깨꼬리 소리라든지 아 그건 구구구구 이렇게 울었을 수도 있나요? 티라노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예. 칭찬받았어요. 그게 사실 새가 우리가 막 이제 꿰꼬리라든지 뭐 이렇게 지저귀는 새들 있잖아요. 새 중에서 그런 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새들은 새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그룹에 속한 우리가 스님 참새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참새목에 속한 새들만 그렇게 지저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리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지저귄다고 하지 않죠. 꿩꿩꿩거리. 네. 오리같이 그런 참새목에 속하지 않는 동물들은 그런 단순한 이제 소리만 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공룡들은 지저귀지는 못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아 오리 쪽에 가까웠을 것이다? 말하자면 좀 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스필버그 감독을 좀 존중해 줘야 되는 게 티라운스러스가 그렇게 무섭게 나와서 꽉꽉! 그것도 사실 몰입감을 좀 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건 좀 코끼리 괴성 같은 게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류와 새 연결고리 알아봤습니다. 새는 공룡 그 자체다라고 이성진 연구원도 확인을 해 줬고요. 마치기 전에 저희가 추가로 궁금증이 하나 생겨서 이런 속설이랄까요? 이런 게 있잖아요. 석유가 공룡의 사체에서 나온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공룡 흔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석유는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것이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 네. 그거는 이제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룡에서 이제 석유가 나온다는 그런 오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하잖아요. 석유. 그래서 화석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화석하면 떠오르는 게 공룡 화석이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걸 이제 연결 지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석유는 공룡 화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작은 이제 미생물 화석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바다에서 살았던 그런 미생물들이 죽어서 이제 바닥에 이제 쌓이면서 이제 다 막 퇴적물로 덮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석유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내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땅인 것도 예전에는 뭐 바다였던 곳도 있을 테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석유가 생기는데 그런 이제 미생물들은 굉장히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공룡은 그렇게 화석으로 남을 수 있는 수 자체가 일단 적고요. 적고요. 네. 그래서 사실 공룡으로는 공룡은 석유가 되기는 거의 어렵죠. 아. 가짜뉴스였군요. 사람들이 왜 공룡은 우리나라에 그러면 놀러왔냐 소풍 왔다가 자기는 다른 나라로 돌아갔냐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발자국이 많이 발련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한데요. 아. 이거 오해의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이성진 고생물학자. 오늘도 재미있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